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?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?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. 자, 지타 다른 여기서 다 죽어. 니네 다 돌렸어.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. 지금 이 기차에 탔 니네 단원 중에 한놈이 밀정이야. 지옥에서 보자. 바로 그 놈의 밀정인 거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